추정 60분에서 중독사회라는 다큐멘터리를 3부작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1부작이 마약중독 2부작이 도박중독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쇼폼중독 이제는 하나의 중독으로 보는 거죠 쇼폼에 몰입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주고 문해력이 붕괴되는 데까지 왜 스마트폰이 집중력을 루트라고 틀린다는 건 내가 동의하겠는데 스마트폰으로 뭘 보다 보면 책을 못 듣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해요 좋은 지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게스트 불렀습니다 사실 제가 게스트 잘 안 부르는데요 굉장히 감명받은 책이 한 권 있어서 그분의 책을 읽다가 그분의 이전에 썼던 책까지 연속해서 읽게 되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하게 돼서 오늘 작가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에서 할게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난독의 시대에 그리고 메타 쉐도잉을 쓴 작가이자 지금은 난독과 문해력 연구소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성인 50% 이상이 현재 1년에 책 한 권을 안 읽는 시대가 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대부분은 다 문해력 결핍 상대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을 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나 성인들이나 1년에 책을 10권 이상 한 달에 3권 이상 책을 읽는 200만 슈퍼리더를 만드는 것이 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야 이게 뭐 좋은 목표인데요 진짜 그날이 오면 제 책도 3배도 팔리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렇죠 사실 저는 책을 한 30권 썼거든요 30권 더 썼는데 30권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니즈를 잘 파악해야 되고 또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야 되고 글을 쉽게 써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쭉 책을 열심히 쓰고는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책을 안 읽는 분들이 들었다 또는 진지하게 이야기하자면 책 내용을 잘 예을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아 내가 책을 좀 쉽게 못 쓰는구나 이런 자책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제 탐만은 아니다 아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사실 글을 읽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글이라는 건 본디 한국인의 경우에 좌에서 우로 그리고 모든 글자에 눈이 마주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실제 시선 추적을 해보면 사람들의 글 읽기 행태가 그렇게 이상적이지만 않다는 거죠 시선 추적하는 그런 기계가 있나 보죠? 아 예 물론입니다 그 시선 추적 기계가 있고 그걸 이제 분석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상담을 해주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아 그러면 좋은 글 읽기 책 읽기 또는 문의력을 높이는 독서의 어떤 눈 시선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사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글자에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인간의 시야는 사실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야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서 시중에 있는 뭐 사진 찍기 기법이랄지 혹은 한 페이지 읽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읽기 방법이고 옛날 우리 속독 배울 때 사선으로 이렇게 쫙 읽으라고 배웠었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독이라 하면 이제 사전적으로 정리를 했을 땐 내용을 꼼꼼하게 읽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람들은 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정독은 모든 단어에 눈이 맞춰서 읽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독의 과학적인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은 일단 교육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어떤 나라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다 하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글로벌 분산 투자하는 회사의 대표니까 어느 나라가 투자에 적합한가 이런 걸 고를 때 제일 먼저 뭘 보냐면 피사 점수라는 걸 봐요 아 네 문외력 시험 네 국제학력평가 시험인데 이게 이제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2022년에 치러진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결과를 보면 한 40개 나라가 나옵니다 전부 읽기 리딩 능력들이 언제부터 폭락하고 있냐면 2009년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학생들의 읽기 실력이 그냥 땅바닥을 향해서 떨어지는 바닥을 향한 질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 겨울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고 그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원격으로 수업을 배우면서 속 터졌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가끔씩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날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는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선생님들이 제한된 환경에서 이제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 이 문자와 이 소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매칭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씀으로써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글을 읽는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아 안 들리죠 일단 소리가 뭉개지고 뭉개지죠 그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면서 자기의 발음을 계속 교정시켜 나가야 되고 그럴 기회를 놓친 거죠 거기에다가 2015년부터 사실 유튜브 키즈라는 게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유튜브 키즈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이상 책에 혹은 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애니메이션에 더 몰입을 하게 되고 애니메이션 정말 좋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부터는 더 괴리가 되는 상황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이제 유튜브 몰입과 그다음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이 문해력이 심각하게 지금 결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중독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 같아요 사실 저도 예전보다 책을 덜 읽어요 그건 정말 고백 왜 그러냐면 전자책을 저도 되게 다운을 수백 권을 다운 받아서 다니는데 전자책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잖아 읽어가고 있다가 누가 카톡이 와 너가 페이스북에 나를 태그해 그러면 일단 글로 가잖아 아 예 그렇죠 그게 집중력이 저도 저처럼 헤비 리더라고 해야 되나요 1년에 책 100권 이상 읽는 사람조차도 옛날 같은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든 환경인데 유튜브 쇼츠가 정말 무섭잖아요 그 동영상을 보는 트렌드가 점점 동영상의 길이가 짧아지다 못해 이제는 1분 30초까지도 지금 사람들이 계속 틱톡까지 그렇죠 이거를 쇼폼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릴스 그 다음에 틱톡에 틱톡 그리고 유튜브에 쇼츠 그게 끝이 없어 근데 세상의 천재들은 다 유튜브랑 틱톡이랑 메타에 다 가있나 봐요 이게 일단 엔지니어뿐만이 아니고 유망한 심리학 박사든 심지어 신경과학 관련된 연구자들도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찌르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가 들어간 너 이래도 안 볼래? 이걸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를 보면 그 뒤에 연결이 돼서 또 다른 게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몰랐던 나의 취향을 알게 되는 2024년 5월에 추정 60분에서 그 중독 사회라는 다큐멘터리를 3부작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1부작이 마약 중독 2부작이 도박 중독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동영상 중독? 쇼폼 중독 아하 맞출 수 있었는데 이 쇼폼을 이제는 하나의 중독으로 보는 거죠 아 진짜 그게 중독적이에요 하루 평균 전국의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하루 평균 75분을 쇼폼을 시청하는 데 쓰고요 주말 동안에는 무려 95분을 쇼폼을 보는 데에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쇼폼을 내가 한 번이라도 봤다 하는 사람들이 76%였는데 2023년 같은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로 90%가 나는 한 번이라도 쇼폼을 봤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의 68%가 아 나는 다음 쇼폼을 볼 의향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쇼폼에 몰입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주고 심지어는 문해력이 붕괴되는 데까지 왜 그게 근데 저도 동의해요 이제 쇼폼을 보는 시간만큼 독서인구를 뺏긴 거야 난 이건 인정해 그리고 책이라는 게 많이 읽다 보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읽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어려워요 그냥 박 대표님 말씀에 동의 하나인데 딱 하는 궁금한 게 스마트폰이 집중력을 루트라우트린다는 걸 내가 동의하겠는데 왜 그 스마트폰으로 뭘 보다 보면 책을 못 읽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잠깐 궁금해요 좋은 지적이에요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네 그게 너무 많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사람들이 책으로부터 정보를 얻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그런 비중이 더 훨씬 높아졌습니다 사실 저도 검색할 때 유튜브 찾아보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글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요새 뭐 많은 이야기 있잖아요 뭐 사흘이 아 네 뭐 그죠? 3일 나흘 그러니까 4일과 나흘 사흘을 헷갈리고 사흘을 헷갈리는 거 되게 많아서 옆에 다 숫자를 적어줘야 된다고 그 2021년 EBS의 당신의 문해력 이라는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는 특히 코로나 때 문해력이 심각하게 붕괴된 상황이고 심지어 그 학부모들조차도 가정통신문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금일과 금요일을 헷갈린다든지 하는 케이스가 이건 뭐 비리비재하고 제 친구도 학교 선생님인데요 그 가정통신문 발행 건수가 원래는 평균적으로 한 150건수였는데 그때는 코로나 지나고 나서 900건으로 심지어는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거 왜 가정통신문으로 주느냐 동영상으로 만들어달라 아 예예 그 문해력의 붕괴라기보다는 아 이거는 어휘 부족이다 아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었는데 쇼폼 컨텐츠가 발달하고 점점 더 컨텐츠가 자극적이기에 따라서 이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아 이거는 중독이다 음 심지어 알코올성 혹 알코올 의존성 중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아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이것까지는 제가 정말 저도 동의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전자책을 왜 이렇게 읽기가 힘들 거예요? 전자책은 일단 종이책보다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전자책은 종이책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나 혹은 필기나 결국은 종이책을 모방한 수준이지만 떨어지는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인 전자책으로는 사실은 이 종이책의 가독성을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왜 독서를 기피하게 되냐 스마트폰은 딱 이 손바닥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안 빨리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스크롤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화도 스크롤을 해서 보죠 스크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글이 좌에서 우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스크롤을 하다 보니까 시선이 그냥 수직으로 꽂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봤을 때도 분명히 나는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는 게 없죠 글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읽은 척한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 손바닥 가로폭에 이 시선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도 사실은 그 자기가 보는 시야대로 글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책 하나가 중간 부분만 읽고 심지어는 아 끝까지 못 가는구나 네 그렇죠 글의 끝과 끝을 못 읽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아 이거 혹시 실험 해보셨어요? 테스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수많은 학생들과 심지어 이제 성인분들도 저희가 시선 추적을 통해서 아 그런 분들의 이제 읽기 행태를 쭉 조사를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문해력이 붕괴되거나 독서 깊이 때문에 책을 좀 안 읽는 성인분들은 시선이 굉장히 어지럽거나 좁아져 있거나 심지어는 어휘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어느 한 곳에 굉장히 시선이 몰려있는 케이스들도 많았습니다 아 그러면 금방 피로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책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읽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문장이 나왔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가 결국 그 사람의 핵심 주장이라면 뒤에 다 나와요 문맥상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책 읽을 때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책 읽으면서 모두 그 사전을 다 찾아봐 그러면 책을 읽을 수가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모르면 접어둔다든가 뭐 아니면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놓는다든가 하고 지나가면서 쭉쭉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아 네 시선이 한쪽에 그렇게 고정돼서 이게 뭐지 뭐지 하고 있으면 필요해져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시선의 고정이라는 게 그 인간의 사실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나 혹은 구절, 문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악순환을 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책을 안 읽다가 스마트포만 보다가 책을 읽는 습관들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이제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가 책을 읽는데 내용도 안 돼 어려워 그리고 단어도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이지 찾아보려니까 귀찮아 그러다가 이제 초반 한 열 페이지 있고 덮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벌어지니까 저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초반 열 페이지 쓰는데 전체 책 쓰는 시간의 90%를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 열 페이지에 사로잡지 못하면 이 책이 안 팔리니까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제목과 초반 열 페이지가 책의 거의 내용의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도 거기서 뭔가 후킹을 못하면 죄송합니다 후쿠성 좋아야 후킹을 못하면 안 팔려요 저희 편집자님께서도 그 첫 부분을 좀 강렬하고 자극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이 대목에서 나오는데 대체 박 대표님 또는 박 작가님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책을 세상에 재밌는 게 많고 두 번째 책 읽는 방법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휘력도 다 잃어 악순환이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진단을 하고 그러한 이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스타트업 대표를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불렀어요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저희 뒷광고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요 뒷광고 이런 거 없어요 왜? 제가 마음에 들어야 불러요 저는 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찍을 게 열 날 많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뭔가를 뚝 던져두면 혼자서 다 떠드는 인간인데 괜히 사람 안 될 거거든요 예전에 라떼 비버님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왜 이렇게 모셨냐 제가 이 책 읽고 감명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와 이거 우리 애기한테 핵심이 되는 저 우리 아들 진이가 사실 난독이거든요 난독 증은 정신병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 이 녀석이 수학은 또 되게 잘해요 근데 수학 문제 꼭 하나씩 틀려오는 게 그 앞에 문제가 다섯 줄 넘어 넘어 못 풀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슈퍼북이라는 이제 솔루션이 있는데요 저희 슈퍼북은 저희 리딩팩이 반영된 새로운 형태의 전자책입니다 모든 글자를 다 읽게 만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독과 몰입을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현대인의 독서 깊이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인 시간 부족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나요? 저희가 이제 특허받은 기술이 있는데요 슈퍼북을 통해서 정독을 하는 도중에 이 스피드 조절 기능이 있는데요 몰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독서 속도를 그 스피드 조절 기능을 통해서 올릴 수 있거든요 1단부터 몇 단까지 있나요? 1단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7단은 진짜 속도의 영역이겠군요 7단은 사람들한테 읽으라고 만든 속도는 아니고요 6단을 좀 더 적응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중간 단계로 7단 갔다가 6단 오면 이렇게 편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5단 정도면은 우리 홍 박사님 같은 아주 고도에 숙련된 독서가 정도의 속도가 나오고요 보통은 3단 혹은 4단 정도의 속도로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속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600페이지 짜리 그림이 없는 소설책을 제가 한 7시간 정도 몰입을 하면은 모든 내용을 저희가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속도가 한 3단 정도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500페이지 이상 책을 썼습니다 이제 조금 얇게 쓰도록 하겠고요 5시간 필요하네요 그러면 500페이지라면 5시간 6시간 그 정도면 사실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책을 못 읽었다 이러한 변명은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에 잠깐 짬을 내서 저희 슈퍼북을 통해서 책을 읽으시면 책 한 권 정도는 가볍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슈퍼북이 이제 위에서 우리가 옛날 그 한글 타자 연습할 때 위에서 글자가 따라락 내려오는 걸 우리가 열심히 쳐야 정서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글자가 옆으로 이렇게 쫙 우리 눈에 그 변화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가 쫙 단어별로 뿌려주는 아 네 단어별로 이제 한 글자씩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딱 나타나는 단어를 그냥 따라서 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는 운동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난독이 해결이 되나요? 난독은 사실 정독을 통해서 독서를 한 번 하고 나면 독서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독서의 의미는 사실은 한 번 읽는다고 끝이 아니라 한 번 읽었을 때 분명히 자기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내가 알고 지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메타인지인데 독서는 그래서 한 번 읽는다고 끝이 아니라 반복된 독서를 통해서 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과정인 거죠 이야... 뭔가 철학적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독서라는 행위가 글을 읽는 재미로 이제 바뀌게 되고 글이 왜 재밌냐면요 머리 속에서 어느 순간 불꽃이 튀거든요 인프린트 또는 착화라는 과정인데 이게 뭐냐면요 주인공이나 그 사례에 나오는 사건이 내일처럼 느껴지며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일을 사건을 내일처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몰입도 몰입인데 공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대한 문학작품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읽는 게 좋다는 게 그 사람의 마음 이반소비닉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까라마조프 그 일리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서 읽고 저러면 안 돼 그러던 게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오면 이제 이루만 할 수 없는 즐거움이 그 제가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그 난도계 시대에서도 문해력을 단순히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라고 푹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얻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람의 심정이나 혹은 그 상황 자체를 온전하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까지가 이제 문해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 그 난도계 시대도 정말 좋았지만 사실 이 책을 읽은 덕분에 이 책도 읽었거든요 이게 이제 메타 쉐도잉이라는 책인데 저 이 메타 쉐도잉 읽고서 용기를 좀 얻게 됐어요 어떤 용기를 얻게 됐냐면 제가 사실은 영어를 잘 못해요 왜 그러냐 일단 경상도 출신이고요 일단 발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서울에서 이제 어학당도 다니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 어학당에 있었어요 어학당도 다니고 또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참여를 하고 하는데 제 발음을 상대가 못 알아 듣는 경우를 히어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분명히 저 사람 말을 알아듣고 내가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듣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겪었거든요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내가 도대체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라는 그 좌절감 그리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악순환을 난독증처럼 비슷하게 겪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에 대한 해법도 여기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메타 쉐도잉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영어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런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오히려 듣기가 아니라 말하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나 그거 느껴요 말하기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문법이나 독해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키마에 가지고 있는 문장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도구를 이제 스키마라고 보통 부르죠 네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어휘뿐만이 아니라 문장을 강조합니다 아 아 그래서 그 문장들을 원어민처럼 발음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단순히 뭐 한 문장에 대해서 막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박사님이 글을 읽을 때 강조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모르더라도 넘어가는 거 영어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발음이 내 입에 맞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가는 게 중요한 거죠 크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이 발음을 내가 한 번 정복을 해보겠다 해서 이렇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들을 계속 반복하고 그냥 그 문장들을 낼 것으로 이렇게 만들면 어느샌가 입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체화를 하는 거죠 아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시 다치더라고요 이게 결국 언어라는 것도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쓰지 않으면 결국은 퇴화될 수밖에 없어요 음 이게 한 번 그렇게 튀고 나면 다시 하면 또 시간이 단축될 아 물론 물론입니다 이게 한 번 이렇게 체화된 이 문장들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복구를 시켰을 때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 난도계 시대에서 그 학생들의 교육 시간을 스무 시간으로 잡았는데 메타 쉐도잉도 마찬가지로 스무 시간으로 잡았거든요 아니 스무 시간 만에 영어가 유창해진다고요?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스무 시간 동안에 이 학생의 발음과 그 다음에 문장 스키마를 주입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체화된 문장들을 자기가 이제 실전에서 써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 메타 쉐도잉을 쓰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미국 유학에서도 영어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것도 학원에서 뭐 일주일에 세 번 뭐 두 시간씩 이렇게 학원 출퇴근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560 문장이 담긴 책 한 권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핵심은 단순히 듣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있고 발음이 있고 그걸 따라하는 자기의 귀와 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서 그 문장 발음을 듣고 쉐도잉을 해보는 거죠 아 그래서 메타 쉐도잉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렇습니다 화면에 영어 문장이 나오고 원어민의 이제 발음이 나오면 그 문장을 한번 들으면서 문장을 봅니다 야 이거 요새 유튜브로 이거 읽잖아요 자막 다 나오는데 아 그럼요 그래서 문장 발음을 자기가 한번 들어보고 멈춘 다음에 자막을 보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저도 한번 공약을 한번 걸겠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이 난독 증세가 좀 심하거든요 물론 똑똑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언어를 너무 늦게 배운 탓이겠죠 그래서 무서워하게 됐죠 말하는 걸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면 웃으니까 부족하니까 또래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그래서 말을 자꾸 안 하려고 들고 언어 장벽을 느끼니까 그래서 수학이나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머리는 있는데 국어 성적이나 영어 성적 같은 걸 보면 책을 30권 쓴 저자의 아들이라고 볼 수 없는 성적이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물론 엄청 애써 노력하고 저한테 와서 몇 번 울었어요 아빠 나 왜 이렇게 책을 못 읽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울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답을 잘 못 했던 게 쉬운 책을 읽어라 네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책을 읽어라 정도의 답변밖에 못 했는데 이 책을 읽고 제가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아들 난독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20시간 할 때 저는 옆에서 20시간 메타 쉐도잉을 해서 이전 이후 한번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빠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게 좋은 책 써주신 박세호 작가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저는 이 책 보면서 사실 영어 공부에 좌절하신 분들한테 메타 쉐도잉이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자녀들이 책 안에 읽는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책 난독의 시대 그리고 슈퍼북으로 검색하면 앱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정말 인생이 갑자기 뭔가 달라지는 기분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앱을 깔아서 열심히 읽고 있는 중인데 확실히 아이가 지니가 읽는데 약간 습관을 들이는 것 같아서 아 다행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녀석은 한 시간 그걸 읽으면 게임 할 시간이 생겨서 하는 거지만 아무튼 간에 어쩔게요 그래도 아니 그렇게 한다 그래도 못 읽던 애가 사실 제가 가장 바라는 상황인데요 그 단순히 저희 책 슈퍼북을 통해서 갑자기 학생이 하루아침에 변한다거나 하진 않지만 에이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슈퍼북을 통해서 글과 좀 더 친해지고 그리고 아 글에 대한 자신감을 좀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좀 더 줄이고 그 시간 이제 다른 도파민이 나오는 다른 수단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이랄지 제가 권하는 수단은 책인데 그 시간을 책으로 채우는 게 사실은 최고의 목표겠죠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아유 오늘 참 박세호 대표님하고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역시 개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풀다 보니까 점점 또 편하게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책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는 분들 만날 때 제가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데 우리 박세호 저자 같은 경우는 저처럼 용기를 갖게 됐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것 같아요 끝으로 뭐 한 말씀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구독자 분들한테 한 말씀 한번 하신다면 사실은 화학공학과를 전공을 하다가 신경과학과로 전과를 했거든요 그랬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속내 혹은 인지 과정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수능을 세 번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학생들이나 이 어른들이 무엇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지 제가 가장 공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람들을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목표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어떤 한계 때문에 꿈이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글에 대해서 좀 더 친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더 이바지하는 그런 이제 인재 선순환적인 사회를 제가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200만 슈퍼리더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홍 박사님의 채널에 이제 출연시켜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사람들이 글에 더 친숙해지고 좀 더 책을 더 많이 읽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도과 문해력 연구소 대표 박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